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간다 마사노리가 지은 비상식적 성공법칙입니다. 부제는 부이출월차선에 올라타는 가장 강력한 8가지 습관이고요. 역행자의 자청님께서 강력 추천을 하셨습니다. 간다 마사노리님은 경영 컨설턴트, 작가, 일본의 대표 국제적 마케터, 그리고 주 알마 크리에이션의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셀러리 맨에서 독립한 지 2년 만에 10배가 넘는 연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성공법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참고하는 실용서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스포츠카를 타기까지 최단거리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도 추월차선으로 올라설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정작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이 책에서 작가가 쓰고자 했던 내용은 스위치를 켜면 누구나 자동으로 풍요로워지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그리고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한 8가지 습관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모든 단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각 단계를 간략히 설명하는 식으로 리뷰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필독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 제가 모르는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은 악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성공한다라는 것은 학력이나 능력, 인맥, 자금 같은 것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누구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법칙이다. 게다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눈앞에 있다. 다만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다. 단기간에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일단 돈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다음에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하는 것이다. 일단 돈을 모을 때까지는 악의 감정, 즉 질투와 분노를 이용하자 그 에너지는 매우 강력하기 때문이다. 제1습관 하기 싫은 일을 찾아낸다. 불가능했던 목표를 달성하게 해준 방법.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법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종이 한 장을 준비해 하기 싫은 일을 적어라. 절대 잘못 말한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다. 2. 하기 싫은 일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낸다. 3. 그런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좋은 목표가 성공에 도움이 되는 이유 누구든 일상적인 활동에서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뇌의 안테나는 그 목적의식에 초점을 맞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장 적정한 시기에 생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나만의 미션 즉 목적의식 찾기 뇌는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 그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하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눈앞에 있는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이 있다. 질문은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것 역시 어떤 목적의식 즉 미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미션은 뇌의 안테나를 세우고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다. 특히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잠재의식의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한다.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목표가 실현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제2습관 자신에게 최면을 건다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제학자 제널드 에델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억은 뇌의 어느 일부분에 저장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순간에 매번 재구축됩니다. 뇌 안에서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서로 결합해 기억의 경로 즉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일밖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신경회로에 전기신호가 전달됨으로써 기억나는 것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즉 과거는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바로 이 순간에 기억이 재구축되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재 과거 미래나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로 현실을 구축한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나의 현실을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쉬운 방법이 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읽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제3습관, 내가 바라는 직합을 만든다. 왜 기존의 성공법칙은 통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평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한 당신은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성공법칙을 배워도 자기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성공할 조짐이 보여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나가 되려면 제일 먼저 셀프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나가 되기 위한 적절한 직함을 만든다. 예를 들어 저자는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 즉 저자 스스로 남들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탁월한 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직함을 만든 뒤에 새로 만든 직함을 종이에 적어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면 된다. 할 일은 그것뿐이다. 더 철저하게 하고 싶다면 처음 얼마 동안은 걸어다닐 때 나는 슈퍼 OO이다 라고 중얼거리는 것도 좋다. 다른 방법은 필요 없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변신할 수 있다. 제4습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저자는 어느 순간부터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행동력도 강해졌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입력하는 정보량을 늘렸을 때, 즉 공부하는 양이 늘어났을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상력과 행동력에 직결되는 정보 수집이 가능할까? 첫 번째는 책과의 만남, 두 번째는 사람과의 만남, 세 번째 방법은 오디오와의 만남이다. 출퇴근하면서 성공한 경영자나 훌륭한 컨설턴트, 즉 비즈니스 관련 오디오를 듣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유튜브 강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를 들으면 발상력이 커지면서 아이디어가 계속 샘솟는다. 그 이유는 오디오를 들음으로써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오디오를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현재의 의식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또한 반복 청취를 함으로써 그 지식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었고 필요할 때 무의식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책을 페이지를 넘기면서 사진을 찍듯 읽어나가는 포토리딩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적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다운로드 받은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 주제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잠시 쉬면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성공한 사람과 어울려야 당신도 성공한다. 한 연구기관에서 무엇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주었는가라며 성공 요인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는가가 성공하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실패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성공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와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담을 들으면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저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라고 못할 리 없다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신의 뇌에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세상에 널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것이다. 제 5습관 고자세로 영업한다. 영업의 원칙은 마케팅으로 고객을 확보한 다음 세일즈로 고객을 잘라내는 것이다. 마케팅이란 잠재적인 우량 고객을 세일즈맨 앞에 데려다 놓는 일이고 세일즈란 잠재 고객과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다. 효과적으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설득하기보다 먼저 고객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 매력적인 제안으로 고객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관심을 끈 다음에도 부추기기만 하면 모두 도망가버리고 만다. 그래서 세일즈맨은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는 손님이 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뉘앙스를 넌지시 풍겨야 한다. 그러면 구매할 마음이 있는 고객의 경우 지금 사지 않으면 있는 것도 날라갈 것 같으니 나는 이제 곧 구매할 고객이란 말이에요. 라며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한다. 즉 효율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일단 관심을 가진 고객이 사겠다고 손을 들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감성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위의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뒤에는 임금님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6습관 돈을 몹시 사랑한다. 보통 사람이 돈을 벌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좋아하는 일, 설레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돈에 대한 원리 원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돈의 습성을 모르면 아무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 설레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돈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돈을 컨트롤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 1.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갖지 않을 것. 2.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것. 나가는 흐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3. 나의 연수입은 내가 결정할 것. 돈에 대한 죄악감을 갖지 않을 것. 돈에 대한 부자들이 공통된 생각은 바로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돈에 대해 두려움과 죄악감을 느낀다면 제대로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벌기 시작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제동을 걸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에 대한 근본적인 죄악감을 말끔히 씻어 없애는 것이다. 돈과 인연이 멀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인생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 된다.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말하면서 부자들을 질투하면 된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하면 확실하게 평생 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라. 중요한 것은 1억 원을 버는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벌어들인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 은행 잔고를 늘린다. 매월 잔고가 늘어가는 것을 사수하는 것이다. 돈이 조금 들어오면 사치를 한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돈이 나가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반대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어두면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돈이 모이게 된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바로 제로 상태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때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쉬워진다. 돈이 외로움을 잘 탄다는 말은 사실이다. 마치 돈 자체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이것이 돈의 습성이다.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전제로 하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해진다. 반드시 매월 현금이 불어나도록 돈의 흐름을 만들면 된다. 돈은 곧 에너지다. 돈이 자꾸 나가면 에너지는 떨어진다. 돈은 남은 것만큼만 쓰면 된다. 원하는 만큼 연수입을 버는 방법 샐러리맨의 연수입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급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버는 것이다. 자신의 연수입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몇백년 전부터 잠재의식의 활용법을 알고 활용해왔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연수입조차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연수입을 자신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연수입을 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는다. 연수입을 번 후에는 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연수입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제7습관 결단을 내리는 사고 과정을 배운다. 성공법칙을 배웠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고만으로는 부족하다.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하면 좋겠다와 성공을 향해 행동한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행동만이 현실을 바꾼다. 행동하는 사람은 목표를 실현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사람은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결단을 내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과감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받는다. 그러나 인간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행동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로부터 역사 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 목적은 현재 상황과 실현하고 싶은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메워가는 과정을 쫓아가 보는 것이다. 첫째는 목표를 달성한 상태를 시각화한다. 예를 들어 2년 후 자신의 목표가 실현된 상태에 둘째는 남에게 자신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설명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2년 전에 세운 목표를 실현했다. 어제는 땡땡을 했다. 일주일 전에는 땡땡을 했다. 3주일 전에는 반년 전에는 1년 전에는 2년 전에는 땡땡을 했다. 이것은 신사임당님이 목표를 이루는 방식으로 설명한 방법과 똑같습니다. 목표를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을 하기 위해 내가 현재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를 역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의 내용은 스토리를 활용해 발상을 넓히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단계와 나아가야 할 과정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다. 벽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는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이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난다. 따라서 미래로부터 역사 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면 벽에 막히는 현상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연습을 하면 행동력이 따르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작은 단계라도 좋으니 첫걸음을 내딛는 행동이다. 제8습관 성공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음을 기억한다. 성공하면 교만한 마음이 싹 튼다. 부자가 되면 게임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임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공한 후 명심해야 할 것 1. 완벽을 지향하지 말 것 신경질 부리지 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다. 2.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족을 소중히 할 것 3. 번 돈을 유용하게 사용할 것 돈은 벌면 벌수록 그 돈을 어떻게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가 샐러리맨에서 독립한 지 2년 만에 10배가 넘는 연수입을 벌면서 배운 것이 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돈이 아니다. 새로운 자신과의 만남이다. 돈이 있건 돈이 없건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 자신을 얽매고 있던 틀을 제거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현실이 열린다. 이것이 행복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의 힘을 믿으세요. 자신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하자마자 당신의 눈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것입니다. 새로운 현실이 차례차례 열릴 것이며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모든 사건들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면 가능성으로 충만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거울처럼 당신을 배반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한 걸음 내딛기 바랍니다. 몇 년 후에 목표를 실현하고 자신의 성공에 전율할 정도로 감동할 때 당신은 기억해낼 것입니다. 이 한 걸음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고. 자 이렇게 비상식적 성공법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6습관 돈을 몹시 사랑한다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였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은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필요한 내용이어서 전체를 간략하게 남아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 실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 너무나 좋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자의 책이 더 있다면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이 업로드 되었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